그런 걸로 정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눈에 그냥 뭐 이런 거 확인 필요한 거 말고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오케이 괜찮은 아 그럼 외관적 특징으로 튕겼어요 선착순이고 튕겼어요 죄송합니다 다 끊겼을 거예요 정료됐어가지고 즐겨온 인생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브이앱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기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까요?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은 보지 마세요 저기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지 지금 무대에 계시는 분들 여기가 이게 잘 안 터지나 보다 산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밖에 또 사람도 많으니까 또 혼선이 돼가지고 사람이 한 4천만명 있나? 많이 이게 이게 넘팅 심함 넘팅 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도 답답해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아니요 뭐 뭐 멋있는데 할랄랄랄랄라데 어 시작했어? 저희 압순서인 하이 양이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곧 나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그거 아 죄송해요 난 이거 가로로 쓰는건지 가로로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럼 25년 어려울 수 있을까? 투샷이 잡혀가지고 아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와 이거 빨리 되겠네 목숨이 여유 목숨이 여유 저희들 얼굴 빨개졌는데 자 뭐 어떻게 4명이 모였으니깐 기수 스펙 위협 위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팀으로 왔는데요 오늘 또 경기는 각각 준비한 필살기 있나요? 필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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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경미대를 위해서 오늘 컨디션 좋은 목을 준비했어요 오늘 그 팬분들이 좋은 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엄청 떼어 먹고 왔습니다 그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? 그게? 필살기 띠러 많이 드시고 근데 그 막 성악가들 아쉽게 지금 목이 조금 따뜻한 상태예요 한마디 한마디 못참신 있어요?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오 승윤이가 자격으로 뭐 컨디션 좋다는 날이 1년에 한 3개정 1년에 1년에 1개정 1년에 1개정 1년에 1개정 오 괜찮은데? 오늘 픽사이 난다 안한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샌리스 있잖아요 축제 샌리스로 픽사리가 전 나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오 이거를 많이 터니까 네 준혜 형 오늘 뭐 미모 오늘 들고 오셨나요 오늘? 미모 장착하셨나요? 또 머리 바꾸고 또 한찍 또 우리 또 경희들을 위해서 머리를 바꾸고 아 그렇습니다 경희들을 위해서 경희들을 위해서 머리 바꾸셨잖아 각지 같은 사람이에요 어? 머리를 몇 번 바꿀 생각이에요 이번 달 안에 한 3분 정도? 역시 그리고 오늘 송민호씨는 경희들을 위해서 머리에 핀을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예쁘니 이거 놀다가 어 오늘 또 경희들 분들 중에 나 잘 노시는 분들 중에 이거 한번 던져드릴거에요 꽂아버릴라고 꽂혔어 이거 일부러 간거에요? 어? 무대도 하고 올라가는거죠 그니까요 악세서리 이제 유행할거에요 아 그니까 악세서리인데 이제 이거 오늘 잘 노시는 분들 드릴거잖아요 그 예? 내가 키고 올라가서? 직계 아니라서요 자 승훈씨는 뭐 준비하셨어요? NNC 준비했나요? 아 NNC보다는 저는 이제 탄탄한 어깨운동을 해서 아 맞다 아까 푸쉬업을 갑자기 갑자기 뭐 하려고 그래요? 올라가서 푸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푸쉬업을 보여주신다고요? 이거 춤 못추는거 아니에요? 알베경 가지고 춤 못추시는거 아니에요? 그렇지 미안한데 하나 둘 아 힘든데 아까 말씀해서? 아 네 그렇죠 다섯 엉덩이 부들부들거리는데 여덟 여덟 희